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고향 장흥에서 머물고 있는 아버지 한승원 작가는 딸의 수상 소식에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0년 광주에서 3남매 가운데 장녀로 태어난 소설가 한강. 소설 아재아재 바라아재를 집필한 소설가이자 시인인 한승원 선생의 고명 딸입니다. 1994년 소설 붉은닷을 통해 등단한 한강 작가는 채식주의자로 영국 맨부커상에 이어 이번에는 노벨문학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고향 장흥에서 수상 소식을 들은 부친인 한승원 작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놀라움을 먼저 전했습니다. 이어 한승원 작가는 우리 딸의 문장은 섬세하고 아름답고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독특한 감각이 있는 한국어를 맛깔스럽게 살려낸 좋은 번역가를 만났다며 번역가에게 공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또 한강 작가를 끈질긴 성격의 아버지를 뛰어넘은 자식인 승업으로 표현하며 크게 칭찬했습니다. 강의 소설 신춘부지에 등단한 붉은덕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보면 그 제목부터가 그리고 첫 문장부터가 굉장히 환상적인 그런 아름다움의 세계를 그리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에서 치열한 전쟁으로 날마다 주검이 실려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겠냐며 기자회견도 열지 않기로 한 한강 작가. 한승원 작가는 이런 자신의 딸을 시적인 감수성을 가진 좋은 젊은 소설가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이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